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역자 양성원인 호성신학교가 신년을 맞아 제39회 졸업식과 교장 취임식 행사를 열었습니다. 전주성결교회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신학교 학생들과 지역에서 사역하는 목회자, 졸업생 등이 참석해 졸업식과 취임식을 축하했습니다. 이날 설교에 나선 군산중동교회 서종표 목사는 야곱은 인내, 성실, 충성의 심성을 지녔던 목자였다며 우리 목회자는 이런 마음으로 목회에 임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졸업식과 상장수여식 이후에는 졸업생들에게 안수하며 향후 있을 사명의 길을 축복했습니다. 이날 호성신학교는 세전주교회 김복철 목사를 신임 교장으로 선출하며 2024년도를 이끌어갈 임원 교수진 구성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결가족 여러분들, 지금 시대에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런 때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소명감 가지고 오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종들로 잘 세워가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